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배경이 낯설지 않나요? 지금 부산에 힐링하러 와가지고 잠시 시댁에 와 있는데 온 김에 촬영 몇 개 하고 가려고 약간 냅다 카메라를 켰어요. 얼굴에 형광등을 켠 것 같은 사진빨 잘 받는 코랄코라랑 그런 메이크업을 또 해볼까 해요. 그리고 지금 부산에 와보니까 벚꽃이 이미 다 폈더라고요. 지금 3월달 말인데 원래 같으면 4월달쯤에 폈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빨리 펴버려가지고 벚꽃 메이크업을 지금 해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벚꽃 보러 가면 좀 사진도 찍고 예쁘게 좀 기록을 남겨야 되잖아요. 포토샵 없이도 정말 사진을 잘 나오게끔 할 수 있는 벚꽃 아래에서 정말 정말 화사하게 좀 잘 어울리는 그런 메이크업을 한번 같이 해봅시다. 근데 지금 자연광에서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색감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바뀔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기초까지 다 해주고 온 상태고요. 렌즈는 제가 요즘 되게 많이 끼고 있는 렌즈인데 미문도의 루시르 원데이 노체 블랙이에요. 제가 평소에는 밝은 느낌의 그레이 렌즈를 잘 끼는 편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좀 사진을 찍을 때는 블랙 느낌이 나는 또렷한 렌즈를 껴줬을 때 사진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약간 안광 정도만 좀 이렇게 넣어주면 진짜 눈동자를 포토샵 한 것 같이 그렇게 또렷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정말 잘 껴주고 있고 쿠션은 헤라의 뉴 블랙 쿠션 파운데이션 17N1 컬러 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리뉴얼 되기 전에는 조금 그게 어둡게 나온 편이었어가지고 17호를 쓰면 21호를 쓴 것처럼 딱 맞았거든요. 리뉴얼이 되면서 쿠션 호수들이 전체적으로 되게 화사해졌어요. 한 톤, 반 톤 정도 업됐었단 말이에요. 이제 17호가 저한테 너무 밝을까 봐 못 써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라이브 방송하면서 17호를 딱 써봤거든요. 아니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피부 표현이. 막 엄청나게 부담스럽지 않은 17호여서 정말 예쁜 이런 상아빛. 그래서 일단 이걸로 전체적으로 한 겹 딱 깔아주고 베이스를 또 이렇게 좀 밝게 깔아주면 색조를 딱 얹었을 때 그 색조들이 정말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코랄코랄한 느낌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베이스를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리뉴얼 전 쿠션을 저는 너무 잘 쓰기는 했는데 좀 약간 텁텁하다라는 분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제 주변에도. 그래서 잘 맞는 사람한테 좀 인생 쿠션이고 조금 건조한 사람들은 아예 못 쓰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리뉴얼 되고 나서는 진짜 자신 있게 써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좋아졌어요. 특히나 이 퍼프가 너무 요물이 됐어. 퍼프만 여러 개 쟁여놓고 싶을 정도예요. 얘가 또 커버력이 좋은 편이기는 한데요. 너무 다 한 번에 커버를 하려고 하면 피부 메이크업이 진짜 두꺼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금씩 그냥 얇게 얇게 그냥 얹어주고 커버를 또 해줘야 되는 부분에는 컨실러로 좀 추가적으로 커버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 모공 커버가 대박이에요. 입자가 진짜 고와서 두껍게 올라가는 느낌도 안 나는데 샥! 모공 커버가 완전 너무너무 잘 돼. 이런 느낌으로. 너무 예쁘죠? 피부톤이 딱히 저한테 막 어색한 것 같은 느낌도 아니고 이렇게 반반. 너무 예쁘죠? 이쪽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베이스를 깔아줬으면 레뜰의 듀얼핏 컨실러 아이보리에서 이 스팟 부분. 좀 이런 큰 잡티들을 쭉 커버를 해줄게요. 근데 막 커벌게 엄청 많지는 않고 이렇게 부분 부분 보이는 부분. 이렇게 톡톡톡톡톡. 약간 내 애교살까지 넘어가지 않는 느낌으로 이렇게 블렌딩 해주시면 돼요. 옛날에는 진짜 벚꽃 보러 간다고 하면 데이트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엄청 설렜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는 막 벚꽃 보는 거가 별로 막 데이트 같지가 않으니까 막 설레진 않는 거예요. 근데 막상 또 부산 와서 벚꽃 핀 거를 보니까 또 예쁘긴 너무 예쁘더라고요. 갑자기 벚꽃 핀 거 보고 구경 가고 싶어졌어. 저는 또 너무너무 귀찮아하는 성격이랑 안 보러 갈 확률이 높으니까 우리 소중히 여러분이라도 이 메이크업을 하고 예쁘게 사진 찍어서 올려주세요. 이제 애교살을 먼저 그려놓을 거거든요. 노베브 언더 아이 마스터. 여기에 있는 컨실러 부분으로 파우더 하기 전에 애교살 부분을 한 톤 이렇게 밝혀놓을게요. 가지고 있는 컨실러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이제 이런 컨실러 브러쉬 있죠. 이런 걸로 좀 정교하게. 손으로 하면 좀 뭉칠 수도 있거든요. 애교살을 좀 이렇게 컨실러로 밝혀주고 메이크업을 시작을 하면 일단은 지속력도 진짜 오래 가고요. 애교살 메이크업 했을 때. 사진이 진짜 잘 나와요. 이렇게 대충 해주고. 데이지크 무드 섀도우 팔레트 3호 스프링 코랄. 이거 제가 이번에 올리브영 가가지고 보자마자 너무 예뻐서 샀거든요. 근데 얘가 생각보다 가루 날림은 있어요. 근데 컬러감이 딱 얼굴에 얹었을 때 진짜 예쁘게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 쨍하게 올라가요. 컬러감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약간 좀 이렇게 다양하고. 근데 대신에 이게 아이라인으로 쓸만한 컬러가 딱히 없어요. 그나마 이거. 근데 얘가 조금 붉은기가 도는 딥한 브라운이라서 아이라인을 좀 풀어주는 용도로는 괜찮은데 좀 아이라인 대용으로 쓰기에는 생각보다 별로였고 그리고 조금 가루 날림이 있다 보니까 아이라인을 풀어줬을 때 까루가 조금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컬러감이 너무 다양해서 뽕 뽑기가 좋다. 그냥 이거 두 개 섞어서 한번 올려줄게. 이거랑 이거랑. 이 쌍꺼풀 라인에 안 끼게 점막 부분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줄게요. 라이트한 코랄이랑 웜한 코랄이랑 이렇게 두 가지를 섞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얹어도 컬러감이 이렇게 좀 확 보이기는 하는 것 같아요. 좀 이런 힘이 많이 없는 브러쉬로 넓게 이렇게 좀 퍼뜨려주듯이. 아이라인 그려줄 영역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이런 컬러감을 되게 잘 뽑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특별하진 않지만 손이 되게 자주 가는 느낌?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나만 사놔도 다양하게 좀 활용하기가 좋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위에를 얹어줬으면 이제 작은 브러쉬로 바꿀게요. 에크멀의 1번 브러쉬.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묻혀가지고 애교살에 한번 얹어줄게요. 아까 그 애교살 깔아줬잖아요. 고부 윗부분을 지나가주면서 이 뒤쪽으로 이렇게 퍼뜨려서 좀 트이는 느낌으로. 이런 총알 브러쉬. 이거는 필리밀리 530번 브러쉬거든요. 총알 브러쉬에 조금 더 컬러감을 얹어줄 수 있도록. 이거랑 이 옆에 거랑 섞어볼게요. 이렇게. 이 눈 쌍꺼풀 뒷부분 이렇게 올라오게 이렇게 한번 해주고. 앞트임 부분까지 이렇게 컬러감이 좀 넘어오게. 그리고 요즘에는 애교살 밑에 부분까지 이 같은 컬러감으로 연결해주는 게 좀 유행이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해주니까 좀 붉으스름한 느낌 덕분에 눈이 엄청 트여 보이고. 정말 중안부가 짧아 보여요. 이렇게 해줬을 때 그리고 사진도 되게 잘 나오거든요.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섀도우들을 다 연결해주는 느낌. 딱 차이가 조금 나지 않나요? 요즘에 이제 약간 이런 느낌보다 조금 더 과하게. 약간 좀 레드서클 같은 느낌으로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메이크업을 너무 하고 싶은데. 약간 아직까지는 소중이들이 그 메이크업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약간 눈치 보는 타임이에요. 원하신다면 진짜 바로 바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서 연결해주고. 일단 해줬으면 이제 음영을 줘야 되잖아요. 에크멀의 10번 브러쉬. 이런 펄렁펄렁하고 되게 좀 부드러운 브러쉬로. 조금 베이지 톤이 도는 이 컬러랑. 이 완전 웜코랄. 이 컬러랑 섞어서 눈 뒷부분에 음영을 줄게요. 깊이감이 확실히 사는 것 같아. 이제 이 눈 밑에 뒷부분을 조금 채워줄 건데요. 이 부분은 살짝 조금 좁고 단단한 브러쉬. ELF 스머지 브러쉬. 이렇게 되게 짤뚱하고 좀 단단한 이런 느낌. 뒷부분에 음영 줬던 컬러 있죠. 이렇게 두 개를 섞어서 잘 털어준 다음에. 이 눈 뒷부분을 이렇게 막아주면서 이렇게 좀 흐트려 흐트려 줄게요. 컬러감만 주는 느낌으로. 일단은 이렇게 딱 해주고 이제 아이라인 가이드를 잡아줄 거거든요. 일단 이 가이드는 정말 얇고 좀 짧은 이런 브러쉬 쓰면 좋아요. 에크멀의 9번 브러쉬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모 자체가 되게 부드러우면서 좀 탄력이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짧은 게 이렇게 일자로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애교살 그리기에도 좋고 아이라인 그려주기에도 좋고 아이라인 풀어주기에도 좋고. 그리고 좀 이렇게 뒤트임 효과 주기에도 되게 좋아요. 진짜 만능 브러쉬. 컬러, 펄 없는 묻혀가지고. 그냥 점막 해줄 필요 없고 이 눈 끝나는 지점부터 내가 어느 느낌으로 그릴 건지 이 끝에만 맞춰줄게요. 저는 조금 이 뒷부분은 좀 두꺼운 느낌인데 만나는 지점 있죠. 이 지점. 이 지점을 먼저 이어줄게요. 이렇게 좀 뒤트임을 그려줄 라인을 잡아주면서 동시에 약간 앞부분에도 이 컬러감을 조금 넣어줄 거거든요. 점막 부분이랑. 이렇게 해주면 사진이 진짜 또렷하게 너무 잘 나와요. 이런 브라운 섀도우로 점막이나 이 밑트임 같은 효과를 해주면 좀 더 부드러우면서 선명해 보이는 그런 인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런 거를 좀 활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밑에를 좀 그려줬으면 이제 그 옆에 있는 컬러로 애교살까지 좀 선명하게 그려줄게요. 아이라인 그릴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보면서 이렇게 이제 아이라인 가이드까지 그려줬으면 이제 잠깐 눈썹을 그리고 올 건데 일단 그리기 전에 파우더부터 해줄게요. 파우더는 이거 쓸 거예요. 에스쁘아의 프레쉬 세팅 파우더. 뽀용하게 톤 보정이 되는 좀 그런 하얀 느낌의 파우더인데 이게 생각보다 진짜 톤 보정이 너무 잘 되고 유분감도 잘 잡아주는데 안 두껍게 올라가더라고요. 얼굴 외곽 부분이랑 눈 뒷 부분 여기 섀도우 부분이랑 이렇게 이어서 칠해주고 눈썹도 해주고 쉐이딩 들어가는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꼼꼼하게 이게 진짜 이렇게 약간 듬뿍 얹어도 엄청 부담스럽게 좀 허해지는 느낌이 아니라서 생각보다 너무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서 좀 털어준 다음에 이 팔자 부분 이게 사진에 잘 나오려면 아무래도 조금 뽀송한 피부로 연출을 해주시는 게 블러 처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또 사진이 너무너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이렇게 파우더를 딱 해줬으면 이제 브로우를 그려줄 건데 샤프 쏘 심플 브로우 펜슬 뉴트럴 브라운 이게 그리기도 쉬운데 컬러감도 막 붉은기가 너무 많은 느낌이 아니어서 딱 오늘 메이크업에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눈썹은 어차피 저는 앞머리를 내려줄 거기 때문에 그냥 너무 두껍지 않은 느낌으로 이렇게 난 방향대로 그려줄게요. 그냥 그려주고 이 스크류 브러쉬로 최대한 많이 빗어서 풀어줍니다. 스크류 브러쉬가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막 빗어도 베이스가 벗겨지는 그런 느낌 없이 되게 잘 빗기더라고요. 좀 풀어지는 느낌 잘? 눈썹은 그냥 원래 그냥 그리시던 대로 그려주시고 그냥 좀 이렇게 컬러만 조금 이런 코랄 느낌이랑 잘 어울리는 브로우 컬러로 선택해주세요. 만약에 이런 브로우가 없다면 섀도우 같은 걸로 그려주셔도 돼요. 일단은 이거 노베브 슬림 엣지 듀얼 아이라이너 뮤트 브라운 3호 이거에서 펜슬 부분으로 일단 점막을 먼저 채워주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붓펜으로 라인을 그려줄게요. 이 부분까지만 펜슬로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붓펜으로 그려줄게요. 이제 이 뒤트임을 조금 마무리를 해줄게요. 작은 브러쉬 있죠? 에크멀 9번 브러쉬지. 여기서 이 브라운 컬러랑 이 베이지 컬러랑 이렇게 좀 섞어가지고 이 부분에 음영을 좀 확실하게 이렇게 주면서 뒤쪽으로 갈수록 이 음영이 조금 더 잘 보이게 이 음영 정도만 좀 이렇게 포인트를 줘도 딱 사진을 찍었을 때 눈매가 확실히 좀 트여 보이게 잘 나오거든요. 이렇게 좀 뒤에 막히지 않고 이 뒤에가 하얗게가 아니라 어두운 음영 톤으로 좀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는 느낌으로 이렇게까지 트인 느낌이 들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썼던 그 아이라인 가이드 그려줬던 그걸로 이렇게 좀 아이라인의 경계를 풀어줄게요. 이렇게 해줬으면 토클포스쿨 아트클래스 프로타주 펜슬 11호 듀베이지 이걸로 애교살 부분을 한 번 더 밝혀줄 거거든요. 좀 이 애교살 부분을 살짝 밝혀주면서 이 뒷부분에 좀 지저분한 부분들을 정리해주는 느낌으로 또 이렇게 해주면은 뒤에가 엄청 트인 느낌이 나거든요. 보이시죠? 그래서 엄청 진하게는 아니고 그냥 힘 빼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약간 좀 너무 허전하잖아요? 속눈썹 붙여주기 전에 쉐이딩을 후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쉐이딩은 이거 두 개 써줄 거예요. 에뛰드 그림자 쉐이딩 3호 재조명 이걸로 먼저 이 턱 부분이나 코 가이드 깔아주고 좀 포인트로 에뛰드 재창조 메이크업 쿨 쉐이딩 이거 스틱 써줄게요. 여기서 섞어가지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쉐이딩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밝은 톤의 베이스를 좀 깔아줬잖아요. 그래서 쉐이딩 진짜 무조건 필수예요. 안 해주면 얼굴이 진짜 커보이게 나올 거예요. 쉐이딩도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메이크업을 좀 연하게 했을 때 포토샵을 하면 좀 어색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약간 포토샵 어플에서 코 쉐이딩을 주는 효과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주면 갑자기 확 예뻐져. 그래서 윤곽이 진짜 그만큼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턱 부분이랑 광대 부분을 조금 쳐줄게요. 이렇게 사진이 잘 나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정말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이어지는 것도 엄청 중요해서 그 다음은 코 부분, 코 부분 알죠 여러분? 약간 이 T존이 아니라 이 그림자 들어가는 이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딱 칠해줘야 콧대가 아주 원래 높은 것처럼 그렇게 딱 발립니다. 이 파우더 쉐이딩으로는 그림자만. 아니 저 애가 오늘 잠을 못 잤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이 되게 안 먹을 줄 알았는데 아주아주 퍼펙트한데? 이 정도면? 잠 못 자고 메이크업하면 엄청 막 모공 열리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너무 괜찮은데? 이제 스틱 쉐이딩으로 윤곽을 한 번 더 또렷하게 잡아줄게요. 이거를 해줘야 진짜 사진 너무 잘 나요. 이게 음영 단계에서도 특히나 이 중안부, 그리고 약간 코가 좀 얼굴에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턱보다도 사실 이 코 쪽만 쉐딩을 좀 열심히 해줘도 딱 사진을 찍었을 때 얼굴에 중심이 딱 잡혀 보이면서 엄청나게 또렷하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코 쉐딩을 요즘 진짜 너무너무 필수로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또렷하게 잡아주고 이쪽은 이렇게 다 이어지지 않게 일부러 이 눈물 고랑 쪽으로 좀 빼줬거든요? 어차피 이쪽에 블러셔로 좀 덮을 거라서 어둡게 돼도 이렇게 냅둘게요 그냥. 코 쉐딩까지 다 해줬으면 제가 속눈썹을 이거를 가지고 왔거든요? 와이츠 프리미엄 가닥 속눈썹, 부분 속눈썹 이거를 얼른 붙여주고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러분 좀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붙여줬고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마스카라 해줄게요. 파이브 바이브 인텐스 파워 래쉬업 마스카라 이거 블랙 컬러 엄청 길진 않게 붙였거든요? 그래서 가닥가닥 모아주면서 진짜 내 속눈썹인 것처럼 좀 선명하게 좀 길이감도 연장해주고 이렇게 내 속눈썹이랑 섞어서 이렇게 칠해주면 근데 제가 속눈썹이 정말 너무 많이 자랐어. 영양제 이제 만들고 있는 게 곧 나오는데 진짜 매일매일 바르는 것도 아닌데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이게 블랙 부분, 투명 부분 이렇게 거의 다 나왔어요. 근데 진짜 속눈썹이 너무 많이 자라서 솔직히 이제는 딱 마스카라만 해도 될 정도거든요? 이번에 딱 만들고 샘플 계속 쓰면서 이렇게 길어질 수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정말 체감을 했어요. 근데 만들면서 너무 어려웠던 게 사실 이게 0부터 시작을 해서 이걸 만드는 거잖아요. 개발 과정이 진짜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완제품을 딱 써보면 뭔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완제품이 아니라 그 초반 샘플부터 해서 진짜 제형이랑 이런 효과까지 다 느끼려면 어쨌든 이 한 샘플을 몇 주씩은 계속 써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이 샘플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엎어진 그런 경험도 되게 많고 블랙 부분이랑 듀얼로 같이 만들다 보니까 블랙을 잘하는 제조사는 투명을 못해. 그리고 투명을 너무 잘하는 제조사는 블랙을 못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진짜. 어쨌든 거의 다 왔다는 사실. 속눈썹까지 딱 해줬으면 이제 눈에 글리터를 얹어줄 건데요. 이 자글자글한 이 펄 딱 눈두덩이 쌍꺼풀 부분에 한번 딱 찍어주고 이렇게 이 눈두덩이에 다 바를 필요는 진짜 없고요. 딱 눈을 떴을 때 내 눈이 반짝여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지점을 설정해서 뒷부분까지 좀 퍼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발라주면 됩니다. 너무 예쁜데? 눈 밑에도 그냥 애교살 따라서 한번 지나가주는 느낌으로만 약간 포인트 글리터를 찍어줄 거거든요. 3호 코랄 크러쉬 주얼리에요. 입자가 큰 거랑 작은 거랑 좀 섞여서 진짜 뭔가 딱 아이돌 글리터처럼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런 글리터거든요. 그리고 얘가 컬러감도 이렇게 보면 되게 진해 보이는데 눈 아래에다가 콕콕 찍어주면 생각보다 엄청 그렇게 과하지가 않더라고요. 많이는 말고 딱 이 눈동자 중앙 부분에만 이렇게 찍어줄게요. 너무 예뻐. 요즘 이 밀크터치 글리터가 엄청 핫해요. 다 빼고 이미 다 쓰고 있었어. 그리고 이런 입자 큰 애들을 좀 가지고 와서 눈 밑에다가 이렇게 딱 해주고 진짜 너무 예쁘죠? 이제 딱 블러셔 해주면 이 여백이 느껴졌던 것들이 싹 메워지거든요. 그래서 블러셔는 두 개를 섞어서 쓸 건데요. 비바이바닐라 프라이밍 베일치크 발레리나 컬러. 딱 그냥 여쿨 라이트인 제가 데일리로 바르기에도 막 엄청나게 더워보이는 그런 웜컬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쯤 갖고 있으면 진짜 이것저것 다 섞어서 데일리로 바르기가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컬러입니다. 이걸로 발라줄게요. 왜냐면 지금 제가 브러쉬가 막 섞여가지고 컬러감이 제대로 안 올라올 수도 있어서 여기 퍼프에다가 묻혀서 볼에 약간 좀 물든 느낌으로 이렇게 깔아주고 이게 가루 타입 블러셔잖아요? 그래서 사실 퍼프랑 궁합이 막 잘 맞는 건 아닌데 그래도 발색이 너무 예쁘게 올라와요. 브러쉬에 묻혀서 이런 요철 부분 같은 데를 딱 한 번 쓸어줄게요. 눈 윗부분 눈썹 부분 있죠? 여기랑 광대 부분 여기를 좀 이어줘야 메이크업이 좀 떠 보이지 않고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거든요? 디올의 343번 블러셔예요. 이 눈 밑 지점으로 해가지고 광대까지 이렇게 그냥 얇은 일자로 여기랑 이어서 요철 부분이랑 이 광대 부분에 한 번 더 얹어서 포인트 여기 부분에 얹어줘야 여백이 많이 사라지거든요? 이게 그리고 약간 조금 펄이 있는 느낌이어서 딱 올렸을 때 광채가 은은하게 나 보여서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예쁜데? 진짜 내 취향 너무 예뻐. 입술 하기 전에 제가 무조건 해줘야 되는 AOU 블렌딩 립 펜슬 2호 듀 컬러로 음영을 잡아주면서 약간 립을 오버하게 그린자 효과를 줄게요. 립은 베이스로 헤라의 루즈 클래쉬 핑크 얼루어 컬러 이름은 핑크인데 딱 바르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얘만 단독으로 바르는 거 아니고 이 위에다가 다른 거 얹어줄 거니까 베이스로 깔아주면 예쁠 것 같아요. 얘가 조금 이렇게 광택이 도는 느낌이라서 스머징 브러쉬로 조금 스머징 해주면서 이런 광택감도 같이 좀 잡아줄게요. 좀 블러리한 느낌이 연출되게 여기 인중산 이 부분 이렇게 메꿔주고 이렇게 발라줬으면 조금 더 약간 이런 형광기? 코랄코랄한 느낌을 살려줄 수 있도록 휘 3D 볼류밍 글로스 바닐라 70% 이 컬러 발라줄게요. 이게 30%를 제가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30%는 진짜 약간 물막 광택에 정말 색감 한두 방울 느낌이면 얘는 이렇게 색감이 되게 확 올라와요. 딱 전체적으로 이런 색조에 되게 잘 어울리는 색감이 잘 올라와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코랄코랄한 느낌이 나게 이거 볼에다가 얹어주고 이제 이거는 약간 코 부분에다가 얹어줄게요. 골드빛 딱 광대 부분 여기 보이죠? 여기에 블러셔랑 좀 섞어서 이런 느낌으로 해주고 턱 부분에도 골드빛 그다음에 코 부분에는 그 옆에 있는 거 이렇게 마무리해주도록 할게요. 짜잔 여러분 이렇게 스타일링까지 하고 왔는데 앞머리 좀 이렇게 청순하게 넘겨도 좀 분위기 있는 느낌으로 헤어도 해봤거든요? 나가면 망가질 것 같긴 하지만 약간 이런 웨이브 느낌 그리고 옷은 제가 핑크를 입을까 하다가 이런 니트 재질 가디건 세트를 이렇게 입을 거예요. 이렇게 너무 청순하지 않아? 너무 예쁜데 나? 이런 식으로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나가서 예쁜 사진 많이 남겨서 인증샷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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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